What is the value of this expression? 먼저 이 expression에서는 위에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. 그 위에 있는, 더 위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. 순서는 이 빨간색을 계산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을 계산하면 0의 1제곱인 0이 되죠. 그래서 이 밑줄 친,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최종 정리하면 2의 0제곱인 1이 나오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수가 되는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이쪽이 전부 다 0, 1, 9 음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양수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계산하는 게 허락이 되어 있죠. 그래서 0, 1, 9를 곱하면 0이 되겠습니다. 초록색 계산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밑줄 친 검은색의 계산은 2의 0제곱인 1이 되고 더하면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1번은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어요.